이제 메트로놈이라는 것을 다 설치하셨나요? 이제 박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볼 건데 기타를 연주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같이 해볼게요. 첫 번째 보이는 것은 5능표인데 한 마디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4분의 4박자를 기준하여서 5능표를 맞춰서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. 메트로놈 박자는 60에 맞춰놓고요. 들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박자가 나오고 있죠? 하나, 둘, 셋, 넷, 넷 첫 번째 소리가 조금 달라요. 그죠? 뾱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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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뾱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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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이 첫 번째 소리 다른 아이를 척박이라고 기준 삼으시면 돼요. 자 그럼 이제 5능표를 같이 해보면 5능표는 이렇게 4개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. 다시 해보면 이해되셨죠? 자 그 다음 2분음표는 말 그대로 두 개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해볼까요? 둘, 셋, 넷 빠암, 빠암, 빠암 빠암, 빠암 빠암, 빠암 셋, 넷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이제 8분음표 자 한 박자에 두 개씩 네 박자 안에 총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8분음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둘, 셋, 넷 따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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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안 둘, 셋, 넷 여덟 번 하나, 둘, 셋, 넷, 넷 자 이제 16분음표 한 박자에 네 개씩 한 마디엔 총 16개 그럼 한 박자에 네 개는 둘, 셋, 넷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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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박자에 4개씩 하나 둘 셋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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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자 이제 32분 음표인데요 한 박자에 8개 그래서 총 한 마디에는 32번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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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기로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띠기띠기띠기띠기 둘 셋 넷 띠기띠기